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잘 숨지셨습니까? 저녁에 비오고 지금 현재는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화 하십시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물때가 새 물때입니다. 적은 물때에요. 접이 없어서 양강망어선 위판은 없고, 자망어선 5척 위판이 있는데, 총 200상자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예 텅 비어있고 자 볼까요? 자 이게 그 오늘 지금 현재 그 위판척수는 5척이고 평호 105상자, 민호 10상자 그리고 좌우 85상자 총 200상자입니다. 아니 자망어선. 자 근데 저쪽이 자망어선이고 저기. 저기만 자망어선이구요. 여기 한쪽은 지금 안광망어선인데, 이 갈치 경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벌을 잡고 왔어요. 근데 이건 황석어고, 이건 변덱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는 잡젓을 담아긴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단주종이라서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잡을 뭐 여기 뭐 아구를 해놨구만. 쩔잠가 하는 것들. 아구 뭐 이거. 보이요? 이렇게 쩔잠가네. 야아 가르치를 잡으러 경매를 하려고 참 이해를 해야 되겠네. 3띠, 3띠, 2띠, 1띠입니다. 그것 좀 큰 것들하고, 소량이고요, 그 다음에 평어, 통치꽃게 자보예요. 자, 저쪽으로 가볼까요? 자망읍선으로 가볼께요. 여기는 안강마읍선 한척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자망읍선입니다. 볼까요? 총 200상자입니다. 병어 105상자, 민어 10상자, 자보 85상자예요. 왜 이러고 생겼습니다. 거둥어, 민어, 아구, 괴짱어, 자보 이것저것, 병치랑 여기도. 병치, 간재미, 거둥어, 서대, 통치, 거의 다 비슷하죠. 그게 비슷해요. 잡젓은, 잡젓은 종류가 작년같은 경우, 재작년에는 잡젓을 진짜 많이 팔았는데, 작년에는 잡젓을 아예 안팔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종류가 섞어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올해는 됐었으면 그래도 많이 찾으시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오늘 초통이라, 저기 잡젓을 째까른 아구랑 무게 수 때문에, 그 무게로 인해서, 지금 먹갈치 금액이거든요. 7월달 한 달은, 10%만 먹갈치 경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저렇게 잡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좀 더 보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여러 종류가 많이 들어있을 때, 제가 준비할게요. 잡젓은. 뭐, 한두 가지가 하고, 그 잡젓을 할 순 없잖아. 뭘 잡젓을 하지만. 아, 지금 맛있게 드리고, 선물보다 오늘 하루 잘 불러. 비 오니까 안전을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따 뵐게요. 벨도 Tenen Enc working 죄송합니다. Geoff Stan